손님이 아무도 없어요? 발성이 너무 좋다 아니 근데 이게 내가 백인분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백인분? 약간 뮤지컬 같아 백인분? 뭐라고? 갑자기 노래할 것 같아 백인분을 백인분? 쉽지가 않네 형 몇 시에 나왔어요? 나 6시 이거 어떡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선에서 만드는 거네 잠깐만 여기 사진 누구지? 누구예요? 제 동생 있는데 장수라고 장수라고? 발으로 만든 거야? 그걸 드디어 먹어보는 걸 진짜 떨리겠다 엄마 6시에 맛있겠다 맛있겠다 더 뜨거워 더 뜨거워 어떡해 비주얼 봐 되게 부드러워 보인다 다 찍어 다 찍어 다 찍어 오 저 사연이 나 좀 도와줘 봐 왜 그래 혼자 못해 네 오빠 뭐 도와줘 이거를 저기 저기 왼쪽에 여기 여기 도와줄 거 없어요 오빠? 도와줄 거? 네 뭐야 오빠 오빠 코스 코스 다행이다 그래도 그러니까요 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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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무조건 앞에 서있어 밥 서있어 와 어이구 마음이 너무 급해지겠는데 어? 왜 이렇게 떨리지? 맛있다 이렇게 주면 나중에 고기 없는 거 아니야? 고기요? 고기 많아요 빨리 먹고 싶다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있지 좋았어 오 비주얼 좋다 적죠? 오 장우 회원님 장우 회원님 장우 회원님 장우 회원님 장우 회원님 그래서 내가 어? 진짜? 어? 진짜? 아 장난해요 죄송한데 알잖아 알잖아 야 넌 형거는 항상 나온 적이 없었어 넌 무슨 장난을 치지 아 진짜 야 어제 일어나도 둘만 일어나냐 아이다 아 나 진짜 너도 기대했지? 장우 회원님 가져오는데 아 죄송합니다 장우 회원님 완전 실망 대박 이거 어떻게 한지 기레인 줄 알았어 그냥 맛을 봐야 우리가 리액션을 하잖아 그러니까 맞는 줄 알았네 아 진짜 아 진짜 아 오늘 좀 물 많이 드시고 아 오케이 저녁 웬만하면 좀 조금만 드시게 하하하 칼로리 폭탄이라 잘 먹었을게요 아 진짜 성향 좋다 성향 좋아 아 아 오일 달아다 오일 달아다 오일 달아다 아 이거 약간 줄 길면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그치 좀 약간 빨리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도와주면 좋겠는데 야 밥을 누가 퍼줄까? 아 형 식사하시고 그러면 원래는 이제 아 이거 오면 탁 밥 탁 탁 탁 쫙 쫙 이게 다 안 돼 이게 다 있었을 때 안 돼 그냥 뭐 허둥지둥 됐죠 맛있겠어요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야 어머머머 어머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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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 맛있다 우와 우와 오 음 음 음 잠깐만 음 음 일단 지금 남은 사람은 더 먹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음 음 근데 뭐 맛있다는 얘기가 없네 다 먹었어요 야 야 너무 맛있다 다 먹었어요 군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맛이야 고맙죠 뿌듯하고 그거 느끼려고 했던 것 같고 저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니 너무 낮아가지고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맛있다고 해주면 아픈 거를 싹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음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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